안녕하세요. 뉴키드 진건입니다. 9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패널림픽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해 선회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기고 또 넘겨서 이 자리까지 온 158명의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 화이팅!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 화이팅!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 화이팅!